사랑해요 그댄 언제까진다 행울류는 아니세요? 아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? 찾아 누군가 있어 그 땡땡이치고 또 이 짓 하고 아 나 진짜 지켜주고 싶어 너의 잘못된 나쁜 버릇들까지도 힘든 날 웃기만 저 안 남아가도 상처받지 마세요 그럼요 오늘 만날인가? 손에 물 한번 안 묻힌 남이 대전하니 평상 남자 따위 안 만날 거야 나도 그럴까요? 다 놓치다 내 꼴로 하니까 꽉 잡아요 노비서를 지키려면 네가 먼저 널 지키고 강해져야 돼 제가 힘이 좀 갖고 싶거든요 누가 이 동네 맘에 안 든다고 해서 제가 바꾸려고요 건방은 여기까지 봐준다 제가 회장님이 이기는 수밖에 없겠네요 노은설 동네라 최악은 아니었어